안녕하십니까? 꼴다컴 핵심기장 RTV입니다. 어제는 정말 아쉬웠죠?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본선 1차전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1대0 패배를 당해서 좀 가시바뀔 조별리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2차전, 3차전 루마니아와 온두라스전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꼴다컴도 2차전 루마니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선수 정보로 찾고 공부를 하던 찰나에 루마니아 한 선수가 출생지가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일단 이 선수는 마르코 둘카라는 루마니아 대표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18번을 달고 띄는 선수고요. 현재 루마니아 클럽 FC친디아에서 소속이 되어 있고 1999년생, 22살 선수로 184cm 장신 미드필더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 좀 찾아봤더니 온두라스전 1차전, 루마니아로서는 1차전이었던 온두라스전에서 풀타임 활약을 했고 중간에 후반전에 경고를 하나 받긴 했어요. 그래서 주전 선수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4팩 바로 위에서 루마니아 주장 8번이죠. 마리우스 마린 선수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수비에도 열심히 가담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서 슈팅도 노리는 이런 유형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두재 선수랑 조금 비슷한 그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선수가 1999년에 경상부터 포항에서 태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선수의 아버지가 99년 포항스틸러스의 외국인 선수로 활약을 했던 크리스티안 둘카 선수가 이 선수의 바로 아버지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둘카 선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포항스틸러스 소속으로 1999년 지금 한 시즌만 뛰었었고요. 수비수로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한 족적을 K리그에서 남기고 떠난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월드컵에서 조벨리그 3차전인가 튀니즈전 때 출전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루마니아 대표팀이 선수단 전원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대회에 출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머리 노랬던 선수들 중에 이제 한 명이었죠. 네 그래서 이 둘카 선수가 월드컵도 출전하고 루마니아 대표팀으로서 승승장구할 때 포항에서 거액을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포항축구 당시에 이제 뭐 포항축구와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분들 때문에 한 시즌만에 포항과 작별을 하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K리그를 보면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포항에 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포항 원전을 갔을 때 가서 이제 보면 둘카 선수가 이제 간혹 가든 나오고 뭐 한 시즌 17경기에 출전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매경기 주전으로서 입지를 다지진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뭐 당시에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포항에 사실 그때는 이제 동유럽에서 동유럽 출신들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을 때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샤샤라든지 러시아 출신 데니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동유럽 지금은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동유럽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런 동유럽 많은 동유럽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지금 포항에 입단해서 어느 정도 K리그에서 기록을 남겼던 둘카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의 아들이 이제 마르코 둘카 선수는 지금 우리 대표팀과의 2차전 경기에서도 뭐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도 뭐 혹시라도 이제 포항 출신이 있는지 또는 이제 1999년에 포항에서 태어난 선수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어 일단 1999년생이 우리 대표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엄원상이라든지 송민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수들은 뭐 97년생, 98년생이 대부분인데 그렇지만 이제 포항 출신 선수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바로 1차전에서 이제 명단 제외가 됐지만 2차전에 혹시라도 나와서 자신의 포지션에서 뛴다면 이제 둘카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바로 김진규 선수인데요. 현재 부산아이파크 소속이지만 출생지는 포항이고요. 다만 이제 나이가 1997년생이기 때문에 뭐 같은 시기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루마니아와의 올림픽 경기에서 김진규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같은 이제 동향 선수를 동향이 아니라 같은 고향 동향 선수를 상대팀으로 맞닥뜨리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 선수 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과거 이제 차두리, 현재 오상고 FC서울의 18세 이하팀 오상고 감독을 맡고 있는 차두리 선수가 출생지가 이제 독일의 프랑크프루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친인 차봉구 감독께서 이제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선수 생활을 하실 때 차두리 감독은 뭐 차두리 선수라고 할게요. 차두리 선수는 그때 이제 1980년에 태어나서 독일 출생으로 프랑크프루트 출생으로 지금 모든 자료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1차전에는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2차전 루마니아전과 그리고 3차전 온드라스전까지 정말 좋은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R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